어제 내 순결한 이걸로 막. 미쳤어? 내가 아무렴. 남의 걸로? 거기까지는 안 갔어. 까진, 까진? 그럼 딴 거 뭐, 뭐 했는데, 못 썼는데. 그냥 이걸로 담요만 덮어줬어, 담요만. 자는 동안 몰래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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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아... 모르는 거 확실해요? 어, 확실해. 아, 왜 또 뭐가?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를 그 막 달달한 데다 쓰고 그러면? 아무렴 내가 남의 걸로. 그 막 불타는 마음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닌데 지금은 꾹 참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본인 걸로, 어? 지금은 자제력과 분별력을 발휘합시다, 어른답게. 넌 뭐 어른답게 그래서 여태 아직도 그걸 못 써봤니? 뭐 순결한? 지금 그게 포인트. 에이, 됐고. 찾아보죠. 차영민이 제일 오글한 때. 내가 제일 오글한 때. 에이, 내 새끼랑 놀 때, 제시카 콘서트 영상 볼 때, 손에 팩할 때, 달달한 커피 마실 때. 인생 참 오글하다. 아니, 바보예요? 그런 거 말고 최근 며칠 거. 쥐는... 어디 보자, 가만 보자. 최근, 최근. 나 뭔지 알 것 같은데. 컷, 컷, 컷. 컷. 굳자? 말이라고? 수술도 결국 이 손맛이거든. 인생 참 오글하다. 지인은... 오케이, 컷. 나과했어. 이쪽이잖아. 야! 프라이데이. 생각해.